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아크데미와 경동교회 그리고 CBS가 함께하는 평신도포럼 오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소망의 집 교남 소망의 집 황규인 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하시는 사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사회복지 법인 교남재단은 195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사업을 25년간 해오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 굳이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여성들이 취업과 어떤 삶의 과제들이 해결되면서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로 36년, 여성복지 25년, 그래서 올해로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하신 분은 고 설봉 전택보 박사님이신데요 대부분 대성목재 또는 천우사 별표 전축 이렇게 설명하면 아시더라고요 1960년대에 산업금탑, 은탑 이런 경제계에 훌륭한 그런 일을 하셨고 경영에 계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복지와 장학사업, 언론, 문화 영향을 안 미친 곳이 없을 만큼 그런 훌륭하신 이사장님이 계셨고요 돌아가신 이후에는 저희가 물려받아서 36년째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의 의료 교육, 또 일상생활, 또 거기에 신앙 교육까지 전인적인 그런 재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거기에 일하시기 시작한 지가 1981년이랬던가요? 네, 여성사업에서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시설 인가받는 행정업무로 시작을 했고 또 그 다음 해에 82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기하로 발견되면 대부분 일시보호소에서 생존하기 위한 생활 이 정도 생활을 하던 그런 장애인들이 저희 교남 소망의 집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발달장애자들을 돌보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장애자들을 돌보고 계신지 발달장애 하면 그 안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설명이 됩니다 지적장애는 지능이 70 이하이면서 여러 가지 도움이 장기간 필요한 이런 장애인들이고 자폐성 장애인은 어쨌든 관계 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서 특수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장애인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신장애를 동반하고 또 언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연령은 대개 어떻습니까? 연령은 지금 8세부터 추정 나이지만 거의 50세 가까이 된 장애인들입니다 왜 나이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82년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황무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달장애인들은 대부분 가족과 살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또 집을 찾아가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시보호소에 있게 되는데 그때의 자기 이름도 말할 수 없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이야기도 못하고 나이도 모르고 부모님 이름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다시 지어지고 나이는 대략 추정에서 정해주는 그런 나이라서 제가 나이를 이렇게 빨리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남 서망의 집에서 돌보는 장애자분들은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시설 형태가 다양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 가고 유품 정리까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장애인은 120명으로 제가 듣기로는 교남 서망의 집에서 장애자들 돌보는 방식이 다른 기관과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도 시작은 대규모 전통적인 시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어로 표현은 못하고 또 주어진 대로 살아내는 그런 장애인들이지만 누구나 가정에서 자라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인데 발달장애인도 역시 어떤 분리된 이런 시설 공간보다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느껴지면서 지역사회를 이주하는 사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그루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명이 한 가족이 돼서 일반 주택에 살면서 교사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가족, 가정 하면 혈연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을 가정과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저희는 이미 호족도 달리했고 새로 만들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만히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특수한 가정이죠 120명이 살아야 하는 가족이지만 이런 대규모의 생활이 일반 가정처럼 그 가정의 모형을 가지고 간다는 데에 의미를 크게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가정이 살고 있고 흩어져서 살고 있고 최근에 2, 3년 사이에 혼자 살고 싶다는 장애인이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으나 1인 독립 세대가 5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정부 지원도 다 끊어지고 혼자 돈을 벌어서 자기가 전세금을 부담하고 집 운영비와 먹는 것 또 쓰는 것을 다 본인이 스스로 최저임금 받아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집단으로 함께 사는 것하고 그룹 홈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장애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까? 네 어떻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나 장애인들이 그 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이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여기 싫고 저기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족과 어린 시절부터 분리되어 살았기 때문에 집이라는 구조와 가정이라는 개념이 서 있지 않은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해주면 해주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장애인들인데 어느 시점부터 전혀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자폐성 장애인이 있는데 저희 눈으로 보기에는 저 정도면 그룹 홈에 가서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전을 하려고 했으나 거부를 해서 형하고 한 다섯밤만 자고 오자 이렇게 했더니 그룹 홈에 가서 두 밤 자더니 시설에는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현관에 서서 내 짐 주세요 하고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그룹 홈으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박한 보통 사람은 집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소원이 아님에도 발달장애인들에게 시설에 사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시설에 사는 장애인에게는 이렇게 깊은 소원을 가져야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명절에도 갈 수 없기 가족이 없어서 명절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명절에는 명절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음식도 만들고 또 세배도 하고 민속놀이도 하는데 시설에서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예산을 들여서 나름 개별화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세배들이로 오는 모습이 이제 다른 것을 또 보았습니다 어깨도 쫙 펴지고 옷 매무새도 말끔하고 그 표정도 왠지 모르는 그 당당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설에서 오래 살았으면 그대로 살게 했으면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혼자 살고자 하는 이 장애인들도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만 살았더라면 내 집 같은 데서 살아보지 않고 그냥 시설에 살았다면 저런 꿈을 가지고 또 목표를 세우고 그 긴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대규모로 어떻게 보면은 획일적인 생활과 개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가정과 같은 형태에서 개인들의 어떤 특성이 살려지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장애인들에게 필요하고 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가정과 같은 생활을 회복하는 것은 일반 사회복지 사업과 달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남에 주신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한편으로는 가정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공동체 속에 살 수 있도록 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개인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깨어나서부터 잠자리 갈 때까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위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장애인들도 살게 하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시설 형태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밥 먹고 어디 갈 곳이 좀 있는 경우에는 외출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24시간이 여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생활의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로 이주해서 가정을 회복한다는 의미에는 한 사람의 그 삶의 리듬도 같이 딸려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고 또 저녁에 돌아오면 또 쉴 곳이 있고 그리고 주말이면 토요일은 좀 문화 여가를 또 즐기고 주일이면 보통 교회를 가고 또 여름이면 휴가도 가니까 휴가도 가고 12월 되면 송년회도 하고 송탄절이면 송탄절도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고 보통 사람이 누리는 이러한 리듬을 찾기 위한 것도 대규모 집단 생활보다는 그 가정과 같은 환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회는 환영해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갈 곳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갈 곳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찾아다녀야 했고 또 유지되다가 단절되면 또 다른 곳을 찾아야 하고 이런 노력을 한 결과 어떤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직업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그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 집에만 있는 거 24시간 집에만 있지 않자 안토록 하자 이런 노력을 한 결과 매일매일 리듬이 있는 장애인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시설 안에서 사는 정신장애를 동반해서 시욕사의 어떤 문화와 환경을 공유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주 몇 회라도 그렇게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장애인들이 있다면서요? 네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 여섯 가정이 있습니다 좀 말씀을 해보셨죠 그리고 또 지금 막 그냥 말만 하면 결혼하고 싶다는 장애인도 있는데요 참 제가 발달장애인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인식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결혼하면 결국은 또 저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서로 이성교제를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결혼 제도를 만들어주신 것은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구나 하는 생각을 장애인들에게서 또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50%를 다 도와줘야 결혼 생활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한 20%만 도와주면 결혼 생활이 되고 다 그 여섯 가정이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이야기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혼여행도 따라가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그리고 그 가정 중에 출산한 가정도 있습니다 사실 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그 과정에서 참 뒷바라지는 생명이 탄생한 그 기쁨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험한 과제들이 있는데 양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갖겠다고 했을 때 당대의 기쁨은 인정하나 아이는 안 되겠다 속으로는 생각하면서도 그 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성적인 기쁨과 사랑하면 자녀가 생기게 되는 이 보편적인 이 원리를 거스려서 장애인이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아이나서는 안 돼 이거는 제가 뱉어낼 수 없는 말이었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가치로는 당대의 기쁨만 누리고 살기를 그리고 그것은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제가 월권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켜보던 차에 아들을 낳아서 지금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들은 장애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또 장애인이 낳을 텐데 사회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고 환경의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부가 다 언어적인 부분에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치료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그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지금 장애인들을 돌보신 셈인데요 교사로서 원장으로서 그런데 늘 가르치기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장애인들로부터 배우기도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무엇을 했다기보다 제가 사람 되기 위해서 그곳에 밀어넣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6년 동안 6명의 장애인을 몇 명이란? 6명 6명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령이 다 돼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특이한 병도 얻었고 고칠 수 없는 병, 고칠 수 있었으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고칠 수 있는 병이었겠으나 다운증후군 내지는 지척장애인들에게만 오는 어떤 그런 병들이 있어서 떠나보내게 됐었는데 그 죽음이 하나하나 저에게 교훈이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를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불만이 많은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9살짜리 우리 수영이가 이름도 없이 나이도 없이 일시보소에 있다가 오면서 잠시 일시보소에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심장이 기형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교남에 와서 상당히 건강해졌고 활발해져서 지금은 좀 수술을 해도 되겠다 해서 심장병을 수술하기 위해서 큰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긴 시간 검진을 해본 결과 심장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심장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해서 다시 퇴원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6개월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9살의 세상을 떠나는 장애인이 있었죠 참 어떻게 9살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거기에 장애를 가졌고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기아로 발견돼서 일시보소에 있다가 교남이라는 안량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집에 왔다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에 수영이가 이렇게 창문에서 내다보면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작고 보통 아이들의 9살보다도 훨씬 왜소한 그런 장애인이었는데 자기보다 2배 되는 키에 장애인이 이렇게 학교 가는데 길을 잘 못 들어서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지만 학교 교실까지는 잘 가는 장애인이었죠 그래서 아침마다 자기보다 20살은 더 많은 키도 크고 마치 어린 꼬마가 큰 황소를 곧비를 가지고 안내하는 것처럼 아침마다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부여받은 능력과 힘은 부족하지만 그 힘을 다해서 사는 것 그리고 그나마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베푸는 것 그러고 보니 저에게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수영이보다 많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비하하는 그런 저를 발견하고 다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시다는 말씀이죠 힘껏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대개 사람의 탁월성을 이야기할 때 또는 사람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지적으로 탁월하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든지 아니면 미적으로 숭고하다든지 대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돌보고 또 같이 살아보고 하면서 가지는 사람의 존엄성 사람의 탁월성 그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너무 철학적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십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칭찬을 예수님한테 듣게 되는 일인가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언제 나을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서로 기도를 하게 됐고 저희가 저녁에 가정예배라 해서 각 홈에서 기도하고 숙소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성이라는 친구였죠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요 긴 시간 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돌아가가면서 문병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막 이제 빨리 차 타러 출발하자 이랬더니 한 장애인이 기성이가 있는 옷장에 가서 기성이 옷을 막 챙기는 거예요 자기 옷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그 옷을 챙기냐고 물었더니 기도했으니까 기성이 나을 거라고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입혀서 데려와야 된다 저희는 기도할 때 기도해서 낮게 해달라는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저희 장애인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낮게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칭찬받는 모습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뭔지를 네, 감사합니다 애들 배웠다는 말씀이죠 상당한 경비도 들텐데 그거 어떻게 다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돈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조지 물론은 5만 번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제 기도는 응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서 기도조차 못하는 그리고 어쩌다 급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어떡하나요? 그냥 하소연으로만 기도했는데 그루폼과 또 장애인들의 그런 삶의 형태가 달라진 이 긴 시간과 이루어진 성과를 보면 믿음 없는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을 뒤늦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일이 닥치면 새가슴처럼 옥조이는 그런 심정으로 또 해내야 되는 그런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기도했더니 이거 들어주셨더라 할만한데 기도 몇 분 안 하셨다니 그러고도 지금까지 우리가 바깥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일 정말 하기 힘든 일을 해오신 것 보면 역시 하나님은 언해줘요 제가 확신이 없었던 게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이 있어서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갔으면 아마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유부단하고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전전군군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절절매면서 따라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런 시설의 형태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이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사실 충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기회는 80, 90%나 100으로 오는 게 기회가 아니라 한 50, 60으로 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4, 50을 충당한다는 것은 저에게 목수로 남겨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달갑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뒤로 빼볼까 매체를 했는데 굳이 또 해야 될까 이러면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순종을 잘 못했던 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몸짓을 또 어엿비 여기시고 또 그분의 손길로 완성하시고 그것이 16번 반복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아이하고 언젠가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수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글 쓰고 활동한 게 먹고 살려고 한 건 아니다 내가 돈 벌 교회에서 하지는 않았다 그랬더니 얘가 됐던 아빠 만일 서강대학교에서 월급 안 줬으면 일을 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만일 서강대학교에서 저한테 월급을 안 줬으면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말을 했을 때는 내가 돈 벌 교회에서 내가 돈 바퀴 교회에서 일한 건 아니다 그래도 그래도 제가 이제 강변을 했죠 그런데 아마 36년 동안 정말 저보고 하라 했으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장애인들을 돌보느라고 하신 동기가 원장님도 돈 벌 교회에서 한 건 아니죠 뭐 직장 일하고 직장 생활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교수님 교육자로와 사회복지는 또 조금은 특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일은 돈이 아니어도 해야 되는 일인데 또 학력이나 경력을 다 인정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수가 일적 보수가 있어서 저는 횡재를 일을 하니까 보수를 받은 거지 보수 받으려고 일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4시간 365일에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쉬지 않고 일이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문 장가 놓고 창고에 다 넣어놓고 문을 잠가 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일은 끊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하는 것이 일을 다 한 것인가 라는 그 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의 안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면 단순히 치료만 하시거나 단순히 먹을 것만 주시지 않고 전인적인 것을 다 공감하시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다는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모르면 사회가 주는 것까지만 하면 성취감을 느꼈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그 사역들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을 보면 또 울면서도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교육만 하고 치료만 하고 또 먹을 것만 입을 것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은 영적 재활이라는 이 부분을 저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보호와 안전된 생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그러한 영혼으로 서비스만 하고 있었다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는 종과 그 손길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 재활 그러니까 단순히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재활 까지 이제 원하시는데 그러나 그 돌보면은 거기는 여기까지 됐다가 아니라 끝이 없다 말씀입니다 끝이 없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장애인을 치료하실 때 보면 그냥 돕고만 것이 아니라 보면 확인까지 하시면서 네 그러셨죠 네 보면 그 시각장애인을 한번 이렇게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고쳐주시고 나서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도 걸어가고 나무도 걸어간다 이렇게 다 대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걸어가는 것은 뭐 괜찮지만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불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랬더니 다시 치료해 주시고 한 사람이 장애도 해결하고 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서 보면 예수님의 추후의 역사에서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렇게 치료해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 철학적 건성이 또 살아나는데요 한번 그러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정상적인 소위 우리가 이야기한 정상적인 어떤 지능이나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어떻습니까 지금 갖는 생각이 도대체 인간이란 누군가 사람이 누군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철학적인 네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돈을 내고 어느 교육기관에서 배웠더라면 그런 진리를 배우지 못했을 것 같고요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더라면 또 저항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낮고 작은 부여받은 것도 별로 없는 그 삶 속에서 저에게 준 그 엄청난 교훈들을 보면 그것이 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속에 남의 불행을 보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과는 좀 다르게 보는 건데요 장애인들하고 같이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분이 노숙자로 좀 방황하다가 교남에 와서 봉사를 했는데 그때 그때 34년 34개월 간병을 해야 되는 그 장애인을 한 번은 간병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그런데 간병을 하면서 그 장애인의 그 눈빛이 이렇게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 자녀의 눈빛을 언제 보았는가 를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고등학생인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노숙 생활을 접고 다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답게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자기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자기는 경영학을 하겠다 그래서 왜 갑자기 경영학을 하게 됐느냐 물었더니 경영을 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자기 진로 자기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그 아이가 그렇게 꿈을 갖고 목표가 생겼다는 뭐 이런 하여튼 그 구구절절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을 보면 이웃사랑과 또 그 아까 말씀하신 탁월함 탁월한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주1학교 때부터 배우고 제 안에 신앙의 배경이 된 어떤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 사랑이 비중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되고 그것을 훈련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저울에 올렸을 때 어느 곳 한 곳도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양과 염소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묘사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이 기울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나 구원과 관련된 요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엄격한 기준이구나 이웃사랑은 그런데 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기울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교남 소망의 집의 원장은 제 직업이고 정부보조나 아니면 사회가 믿고 맡기는 후원금만 가지고 뭔가 돕는 것은 그것은 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직업에 있어서 있는 것은 어느 직업을 가져도 저처럼 고생 안 하는 직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웃사랑이 될 수는 없고 제 것을 주는 분량이 이웃사랑일 텐데 아무 보상이나 조건이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업의 연속이지만 장애인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누락되는 누구도 하지 않는 틈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제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저울이 기울어질까 봐 내 것을 주는 것만이 저에게는 이웃사랑의 몫이다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또는 지역교회가 장애인 사역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교회 안팎으로 해야 되는 일은 산더미 같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배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꽃같이 장애인도 함께 예배대로 함께 성만찬 참여하고 그런데 교회가 세계 유엔에서는 1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애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장애인이 몇 명이 차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또 발달장애인은 10%는 아니지만 그래도 발달장애인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점검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발달장애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할까 꼭 같이 앉아서 드리지 않더라도 다른 주일학교를 설립을 해서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예배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서 또 해야 되는 일들은 참 여러 가지 많은데 발달장애인 특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이 많은 이런 장애인은 정말 길게 사랑해야 될 그런 장애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 생일 생일을 기억해 주고 카드 한 장 보내주는 거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런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떤 가슴일까를 생각하면 저희는 직원이고 다수를 지원하다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한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폼이 네 명이니 한 교회가 한 가정 네 명을 좀 위해서 생일에 특별히 미역국을 좀 끓여주시고 저희도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름을 써서 카드 한 장 보내준다면 아마 품에 품고 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갑을 맞아서 우리가 잔치해야 되는데 그 네 명을 좀 초대해서 회갑연에 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초대받는 일이 많은 분들은 아마 이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아본 적이 없는 장애인들은 그것이 일반인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게 가슴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느란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사실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계속 뭔가 설명하는데 그 부담을 안고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지만 그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여 주면서 30분 1시간을 같이 있어주는 것 산책을 할 때 같이 따라가 주는 것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저희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부족한데 그러한 것들을 들어주고 한 사람을 위해서 손잡아 주는 것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곳곳에 발달장애인들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시면 아마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이렇게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남은 사는 형태가 이렇게 가정과 같은 환경이다 보니 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구구절절 다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종교계획 500주년 기념하고 있는데요 사실 종교계획자들 루트나 칼빈이 교회만 계획하고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 고아들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돌보는 일을 어느 역사 어느 시기보다도 사실상 열심히 시작을 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나고 우리가 장애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황원장님 위해서 박수를 좀 받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